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오징어장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쪽은 초밥, 이쪽은 귀, 귀랑 다리 있고요. 오늘 마실 음료는 콩부차입니다. 활 오징어를 간장에 담궈서 만든 거예요. 이동불은 소스에 따뜻한 맛입니다. 소스와 함께 먹으면 소스에 따뜻한 맛이 좋아요. 소스를 먹으면 소스에 따뜻한 맛이에요. 소스는 따뜻한 맛이에요. 파가 다리에요. 소스에 따뜻한 맛이에요. 마요네즈버섯 너무 맛있어요 핫도그 너무 맛있어서 수요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 이는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넣은데요 조금 조금만 더 Bruял hoo 이とか 같이 먹을래요 그러면 수리비가 많아서 생각하고는 그 소스가 또 다른 거를 밑에 API 다시 한번 google 이 소스는 굉장히 맛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였어요 생크림이 잘 먹었어요 요리변을 넣는 뒤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요 깜짝깜짝 오이 쩝쩝 오도대체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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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와우 가슴이 엄청나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아삭한 맛 맛있네요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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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징어 뼈뼈뼈뼈 감사합니다.